안녕하세요. 연우리형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하나 하고는 쉬운거에요. 스프레디드 이 없는 단어예요. 스프레드는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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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형이죠. 자크릴리오죠. These waves are technological advances.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의 파도는 diffuse 퍼졌다. around 전세계를 뚫렷한 스프레드 이거 명사로 쓰였죠. 무역과 외국 투자의 확장을 통해서 그것과 더불어 economic prosperity 경제적인 번창이 번영이 스프레드 이리가 없어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의 과거형도 스프레드죠. the other parts of the world as well 또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but 하지만 so did죠. 이럴 때 to를 중간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so to did the global 여기 앞에가 가고니까 여기 스프레드가 가고니까 이것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The global system of European political domination 유럽의 정치적인 지배의 세계적인 그런 시스템도 그랬다. This domination 이러한 지배는 reflected, 반영했다. The best inequality of power 권력의 광범위한 불평등 That grew out of Europe's head start in the industry 산업화의 유럽이 먼저 시작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다. 동격 head start We have seen 가로 묶인 거고요. We have seen That이 선행 관계서죠. There is a routine adventure Confluence of politics, geography and resource base 정치와 지형과 그리고 자원의 바탕이 유리하게 결합된 것에 뿌리를 둔 그러한 head start 먼저 출발한 것이죠.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당연히 뭐 단어가 없으니까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스프레디드는 없고 스프레드 head start 유리한 start 스프레드 스프레드의 변화형이고 스프레드는 없는 단어이고 과거형으로 스프레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쉽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